미주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상조의 서근유 회장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더욱 용기를 내시고 모든 것들이 정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뉴저지 상조회는 기존에 있던 뉴저지 기독상조회와 뉴저지 노인상조회가 통합해서 2014년 1월 뉴저지 한인상조회로 출범하고 2016년 11월 필라 한인상조회를 흡수해서 현재 2천여 명의 회원으로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어르신분들이 훗날 상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일정에게 상조금을 모아서 유족에게 들여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또한 장학사업을 시행하며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나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모든 상조금이 지급되어서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상조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62세서부터 82세까지이며 미주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미국에 영국에 있으시면 한국에 계신 분도 위중한 상태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비는 150불 그리고 연회비 40불을 납부함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이후 매년 40불의 연회비와 회원 한 분이 사망하실 경우 사망 1인당 8불의 조의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며 가입 후 1년 미만자에게는 상조금 지급이 없으며 1년에서 2년 되시는 분에게는 지급 상조금의 50%인 7,500불 또 2년에서 3년 사이에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상조금의 70%인 1만 5백불이 지급되며 만 3년이 지나 사망하셨을 때는 100%인 1만 5천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신부들이 혜택을 입었으며 이제 많은 지안들이 풀리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모이잖아 정성화되면 저희 상조회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명실공이 미주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어른 단체로 대략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